한 해를 정리하는 저만의 특별한 루틴을 소개할게요. 바로 포토북 만들기 다이나믹했던 나의 한 해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됐어요. 봄에는 벽꽃 구경을 갔었어요. 여름엔 북한산 등산도 했고 포토북에 사계절이 다 담겨있네요. 핸드폰에 잠들어 있는 사진들 스냅스에선 3분만에 포토북을 만들 수 있어요. 귀찮아서 다이어리도 못 쓰는 저인데 매년 나만의 책이 생겨서 진짜 뿌듯해요. 나만의 특별한 연말 루틴 널리 널리 영업하고 싶어요.